김종민씨 빼면 코요테도 10년 갈게 되죠 조빈씨, 우리 슛소리 하잖아요 네, 슛소리 하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저기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김종민씨가 저희 슛돌이를 같이 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나아졌어요 애들한테 애들 막 바보라고 그러는데요 오자마자 애들한테 너무 우습게 보여가지고 애들은 절대 바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멍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아, 진짜 백악씨 한 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움을 보실 것 같은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요, 백악씨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김종국 10년으로 절대 안가를 안했어요 김종국 10년 김종국 10년 네, 알겠습니다 김종국 10년 김종국 10년 김종국 10년 김종국 10년 축하드립니다 역시 잘하네요 이게 이렇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워! 막 이럴 정도로 이게 김종국 10년 김종국 10년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아, 하나도 안 받을 짓만 해 아, 하나도 안 받을 짓만 해 아, 하나도 안 받을 짓만 해 벌써 결혼을 하려, 팬들 앞에서 팬? 저는 남자는 자기가 저한테 한 번 드러내야 돼요 팬물들 중에 한 명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아, 되게 좀 되게 좀 되게 좀 잘 넘기네요 보로미씨가 요즘에 엄청 한 줄 알았는데 그래 방송을 좀 하더니 잔머리만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 노면을 좀 잘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거 같아요 늘 다른 가수들의 팬배팅에 가보면 친한 애노들의 팬배팅도 각각 끌려다니고 매니저들끼리의 침범계상 근데 사실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고 황희고 아니, 남자로 볼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태질하면서 에에에에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 뭐 어때요? 요즘 남자로 좀 좋아 아, 근데요 아, 진짜로 아니, 사실 내가 그렇다고 종국 여과를 여자로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종국씨는요 남자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여과를 아, 진짜로 아, 근데 저는 사진은 없으니까 우회하지 마시고요 원래 팬배씨의 이상형이 남자입니다 하하하하 저보다는 팬배씨를 더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제가요 사실 코요테 사실 원투나 오이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사실 좀 까란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뭐라고 사실 얘기를 했고요 코요테는 제가 너무 더 바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뭐라고 바쁘고 오이씨도 이 빈속에 호랑만화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진짜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와줬어요 너무 너무 진짜 정말 고마운 저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엑스메에서 당연히 아시는데 저한테 눈 뜨면 넌 죽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하하하 눈 뜨면 죽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아닙니까 하하하하 암튼 여기 와 계신 분들 그 김종국씨는 그 김종국씨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남자인 것 같고 맞아요 같은 가수들끼리도 존경할 수 밖에 없는 선배님이 분명해요 앞으로도 김종국씨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저희도 김종국씨 후배로서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이러지 마시고 방금국이 오셨을 때 종국이랑 스케줄 겹쳤을 때 손 한번 이렇게 끌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표혈 때 무조건 끌어주세요 흔들 때 국장을 빼가지고 김종국만 이렇게 줘 아 그런데 이렇게 했네요 다 좋아요 그럼 나랑 뺄까는 하하하하 몰라 아 진짜 너무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또 신나운 노래 좀 많이 들려주시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아 좀 나 말 좀 하자 뭐 너만 긴 속이 있으면 되냐 아니요 저기 이제 2006년엔 좀 그만 때려요 아니 이게 때리려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워낙에 이런 거였어요 아니 분들이 원래 좀 강한 걸 좋아하세요 사실 아니 사실 진짜로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자기가 자꾸 맞을 짓을 때 자기가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종국 씨는 아시잖아요 그럼요 전 많이 봐요 저도 때릴 거 같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뺏으세요 안 마시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종국 씨 이제 들어가서 쉬시고요 예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또 이따가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들어왔어요 하하하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하하하하 오늘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하하하하 네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참 김종국 씨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김종국 씨 곁에 있는 한 김종국 씨는 최고의 가수가 되지 않을까 영원할 거네 네 제가 볼 때는 김종국 씨 올해는 최고의 해인 거 같아요 하하하하 이 참에 몰아서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대상 김종국 씨입니다 하하하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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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씨 대상 받으면 저희한테 콩콩을 좀 떨어뜨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불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이 사랑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까지 오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룹 콩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Like This 그룹 경고 불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해당 민호 내 나라도 날 떠나나라고 널 위해 아무것도 해줄게 나는 없어 떠났어 내 곁을 떠났어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나라도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널 붙잡을 수 없어 미련한 바보야 너 때문에 사는 나 미안해 넌 하나만을 행복하게 해줄게 신경을 날 용서해 너 없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너 없이 내 의미 찾을 수 없어 난 괜찮아 우리 헤어지잖아 다시는 하지 말자 너 없는 날 행복할 수가 없어 난 언제나 넌 가질 수 있어 조금만 날 위해 감겨줄 수 없겠니 너 없인 행복할 수 없어 numerator,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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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원 enconticer скор toolbar Escoda,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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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ege 멘 your balance 너는 가질 수 있어 내 마음을 Let's go down, let's go down, let's go down, let's go down, let's go down Like this, everybody like this, it's okay Like this, everybody like this, it's okay Let's move it, move it, dance up Just move it, move it, cut that wax Yo, 김종민 Just turn off the BPM, let's go, yeah Go, go 이럴 때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김종민 씨 이 분, 사장면 시키신 분 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나 나를 기다릴 너를 볼 자신이 나 없을까 나 미안한 가보야 너 때문에 사랑한 나 너 하나만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 날 용서해 너 없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너 없이 내 꿈이 찾을 수 없어 난 괜찮아 우리 헤어지지마 다시는 하지마다 너 없는 날 행복할 수가 없어 난 언제 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조금은 날 위해 감겨줄 수 없겠니 너 없인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끝난该Bonver 여기 안경원 제가 2012'd는 아니여 Rajotying 아형 농기 기조봤자 아형 미 안경원 pil고 혹시나 아시는 분으로 같이 부를게요 정말 네가 몰랐니 우리가 만난다는 걸 너와 그는 이미 다 끝나잖아 왜 또 그 흔들어 내게 속 뺏어가려 해 이제서야 그가 필요해졌니 너와 나만의 baby boom 사랑해 no for right 너는 나갈 수 없어 우리 money and cry 너만 1, 2, 3, 4, 하늘 끝까지 너의 하나번의 기회는 그날고 말았지 그리 쉽게 네가 원해 뭘까지 너의 햇살이 맞아라 너무 해피 날다 이제 내가 타가 오는 것만으로 say goodbye to m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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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goodbye 네가 그를 본 거라 아주 냉정히 너떨었었잖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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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 때문에 헤뤒어 그늘을 위로했던 건 바로 나야 Yo, she did like the show 생각해봐 그의 맘은 내게 상처받은 뒤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너의 그늘을 벗어난 그대의 맘을 여게 된 거야 너는 이러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 마 그의 사랑받을 자격만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남들을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들래 We're the dream this time yo 친구의 친구 사랑하거든 난 왜 슬픈 영화 속에 000이 될지 몰랐어 혼자 나만을 원망한다 아직 그런 바보한테 생각하지 않을꺼자 Dear, you don't believe me Come on, don't come shine 김종민 한 번 더 네가 그를 본 걸 알아 아주 냉정히 널 떠났었잖아 너 때문에 하려던 그를 위로했던 건 바로 나야 이제 와서 어떻게 넌 옛날로도 안 한 말을 우습게 꺼낼 수 있니 네가 그를 마음에 췄던 사적아 이제 겨우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그를 찾지마 그에게 다가오지마 이제 내가 그를 곁에 있으니 그와 나의 사랑을 더 이상 방해하지마 이제 그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무 이러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마 그의 사랑받을 자견뿐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넌 그를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 안을래 Let's go, it's a party time go Give me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Give me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Oh, give me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Oh, one, two, three, everybody Oh, give me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Oh, give me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Oh, give me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Oh, tell my team to the right, it's so dear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아, 저 오늘요 그냥 그냥 콘서트에 제가 여신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저기 좀 전공자가 좀 도착해서 한 명 다른 딸을 한번 불렀습니다 그러면 반가워하십니다 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태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와, 이거 무슨 아이, 전공이 많이 컸네 하하하하 야, 뭐 팬미팅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참 야, 자기 큰 건 몰라요 야, 눈치 남은 위에서 노래하는 아니, 북치단다라고 생각 못하고 아니 아니, 팬미팅이라고 해야하지 살짝 누가 아, 나는 우리 팬미팅만 생각했죠 가끔은 우리 팬미팅은 이거 무슨 패ит이에요 하하하하 우리 팬미팅이에요 야, costumes composed. 몰기.